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번에는 눈썹과 눈 사이에 전택궁 관상성형을 말씀드리면서 이 전택궁은 밧전자 집택자 해서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운을 보는 것으로 널찍해야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쌍꺼풀 수술, 눈매교정술, 앞팀, 뒷팀, 밑팀, 풀팀을 해서 눈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 있던 눈썹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쌍수를 안한 연예인이라고 얘기 드렸고 눈썹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서 눈이 크면 쌍수한 연예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를 넓은 이마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내려와서 헤어라인부터 눈썹까지 거리가 길어져서 넓은 이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낮은 눈썹과 넓은 이마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쌍수한 오른쪽 여성의 경우 눈이 커졌는데 이마 위쪽 특히 이마의 아래쪽 중간쪽 위쪽이 있는데 위쪽이 이렇게 넓어지고 경사져서 이런 얼굴에서 눈썹을 좀 올리려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마 건상수를 하면 이 헤어라인이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흡사 황비용 이마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이마에 낮은 눈썹입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라는 게 있던데요 현재도 이마가 넓은데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면 더 넓어져서 얼굴이 커지면 곤란하거든요 내시경 거상술이 저한테 맞는 수술인지 여기 박현성외과에서 하시는 이마축소 거상술은 이마도 좁히고 눈썹의 위치도 올라가는 건가요 내시경 거상술과 이마축소 거상술이 다른 건가요 제가 쌍꺼풀 재수술을 알아보다가 눈이 쳐져 있고 눈과 눈썹 사이가 좁다고 해서 알아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는데 다른 병원 같은 경우 내시경 이마 거상술 이마축소 수술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던데 이마축소 거상술이란 이름은 원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하고 물으셨네요 이분의 경우 쌍꺼풀 수술에서 눈이 커지니까 눈썹이 이렇게 눈으로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눈썹부터 헤어라인까지 이마가 넓어지면서 눈은 이렇게 더 작아져 보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보통 눈썹 거상술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 눈썹 위나 눈썹 아래를 절개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십니다만 그러한 방법에는 왼쪽과 같은 눈썹 위 거상술이 있고 눈썹 상 절개가 되겠죠 오른쪽과 같은 눈썹 하 절개를 해서 눈썹 하 거상술을 한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눈썹 위의 거상술은 눈썹과 헤어라인 사이의 살을 제거해서 꿰매는 방법이므로 눈썹이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반면 눈썹 하 거상술의 경우 눈썹과 눈 사이의 피부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썹과 눈이 서로 당겨지게 되면서 이 전태궁 자체는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썹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눈썹의 위쪽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눈썹 위 거상술은 흉터가 많이 보여서 현재 거의 수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썹 위 거상술은 흉터가 많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흉터를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숨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눈썹이 조금 올라가려면 이마는 훨씬 더 넓어지게 돼서 가뜩이나 이렇게 사례자분처럼 이마가 넓은 분들에게는 얼굴이 더 커져 보이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넓은 이마를 축소하면서 낮은 눈썹을 올리는 이마 축소 거상술이 좋은데요 이마 거상술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